주어핀데없어 주어핀이었어요! 열애발의 선기요! 마시자! 랄라테! 양으로 승부하는 초대 영수박만 정영룡! 마시자! 랄라테! 대한민국엔 곧 대재앙이 몰아치고 말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시고 진짜 열연입이다 나 이제 풍무로 복귀하고 싶어 하이형디 형료라는 절대 키스가 되는데 이혼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혼 조나단한테 벗어나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 평생 이러고 살 거예요? 이러고는 못새라 이제 죽 중 하나야 조나단이 죽든 내가 죽든 X나가 죽어야죠 땅도 돈도 X나 많아서 이름이 X나야 조나단 나 언제까지 있을 거야? 어허니! 그렇지 죽게요! 안 돼! 저 사람 죽어요 안 돼! 저 얘기를 했잖아! 바람이 온다 바람이 비야옹! 한 번에… 흠! 왜이러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